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7일 오늘의 빅주시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3일 연휴를 보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즐겁고 보람된 연휴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마침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도 월요일날 뱅크 홀리데이였습니다. 여기도 3일 연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3일 쉬어도 사실 그렇게 스페셜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뭐 얼마 전은 아니죠. 제가 학창생활을 할 때만 해도 토요일도 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쉬기만 해도 굉장한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0년 동안 5일 근무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4일 일하는 시대가 곧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국가 중에서는요.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는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따라서 조만간 주의 4일만 일하는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생활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 일하게 되면요.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이 세상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역시도 미즈온의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진화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7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중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500의 맵을 보시면요. 기분 좋은 녹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호하는 테크 섹터를 보시면요. 사실상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이 플러스를 보이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좋은 폭으로 향상이 됐는데요. 49.90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전에는 42에 불과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S&P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반 정도는 50일 입형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다. 따라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주식이 지금 반 정도 된다는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급상승하는 좋은 모멘텀이 S&P500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73.16이잖아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일 입형선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의 퍼센티지는 73%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대세 상승장이고요. 이제는 50일 입형선을 기준으로 해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많이 향상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Fear and Greed Index 공포 탐욕지수를 보시면 아직까지 이 지수가 40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공포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미국 증시에 조정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큰 폭락이 있을 때는요. Fear and Greed Index가 극적인 탐욕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75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 없이 주식 투자에 몰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투자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요. 한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 역시도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줬던 이유는요. 어제 방송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총 3가지의 이유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생각보다 너무나 비둘기파기적이었던 연준의 태도입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너무나 높게 발표되면서 연준 의장이 완전히 매가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연준 의장의 태도는요. 너무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특히 메가테크 기업들이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고용보고서.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카탈리스를 정리해보면요.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빨리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적입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요. 너무나 좋은 실적을 보고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달려왔던 이유는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혁신의 키워드인데 정말로 인공지능이 테크 기업들의 어닝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투자 논리가 어느 정도 진짜로 발휘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실제한다. 이러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올해 미국 증시는 S&P 500 전망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돼야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인공지능의 수혜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수익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죠.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2002년 이후에 지금 기업들 500대 기업들이 발표한 EPS를 분석해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EPS가 성장한 기업들의 퍼센티지를 표시합니다. 보시면 한 60%가 평균치입니다. 따라서 항상 60% 정도는 보통 작년 대비 성장하는 것이 미국의 500대 기업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60%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가 이제 강세장이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 바로 주가잖아요. 따라서 실적이 이렇게 작년 대비 성장할 수 있다면 주가 역시도 작년 대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80%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S&P 500을 구성하는 많은 기업들이 작년 대비 EPS가 성장하고 있다.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스파이의 모멘텀을 잠깐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스파이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지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가지는 중립이고요. 16가지의 지표가 스파이를 사라 지금 S&P 500은 상승할 것이다. 긍정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강력 매수가 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QQQ도 마찬가지입니다. QQQ는 NASDAQ 100을 추종하는 ETF고요. 보시는 것처럼 26가지의 지표 중에 중립이 10개 그리고 매수가 16개고요. 매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역시 스트롱 바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WM이고요. IWM은 Russell 2000을 추종하는 ETF다. 지금 현재 소형주의 모멘텀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10개가 중립, 16개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모멘텀은 지금 현재 우량주 그리고 소형주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달리는 분위기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 속에서 다우존스는 0.46%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500은 1.03%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NASDAQ이 1.19%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였고요. 어제 NASDAQ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하운드 AI가 15.78%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GCT, 기가클라우드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10.30, 루시드 플러스 9.52,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8.74, 버진길럭틱 플러스 8.65, 발란티어 플러스 8.06, 차지포인트 플러스 7.23, 업스타트 플러스 6.63, 오픈도우 플러스 6.33, SMCI 플러스 6.09, 블록 플러스 5.84,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5.28, 암홀딩스 플러스 5.19%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죠. 굉장히 주가의 변동포의 커다란 성장주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소용주도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힘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자들의 십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가가 떨어진 종목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종목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CCI는 크라운 캐슬인데 마이너스 1.51, 소폭으로 하락했지만 가장 하락 추세가 도드라진 종목이고요. IIPR의 Innovative Industrial Properties, 리츠 종목이 1.44% 빠졌습니다. 그 밖에도 플러그 파워가 마이너스 1.09, 온세미 마이너스 0.99, 로빈후드 마이너스 0.95, 애플 마이너스 0.91, 시리미티드 0.80% 빠지면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설틴의 성적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플러스를 보였는데요. 팔란티어가 8.06% 급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팔란티어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마이너스 9% 따라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해버렸고요. 두번째로 SMCI가 6.09% 올라갔고요. 세번째는 MU, 마이크로니 플러스 4.73, 그 밖에도 벌티브 홀딩즈가 플러스 4.57, 엔비디아 플러스 3.77, 우버 플러스 3.29, 인피니온 플러스 2.50, 테슬라 플러스 1.97,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69, 아마존 플러스 1.34, 펄솔라 플러스 1.18, TSMC 0.90%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64,200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의 어닝 결과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팔란티어는 어제 주가가 급상승했는데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닝 결과가 발표됐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뭔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어닝 결과를 보시면요. 1분기에 논개 미피의 수가 0.08을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랑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634.33밀리언. 그렇게 되면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20.8%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6.72밀리언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죠. 따라서 어닝만 보면요. 사실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높은 기대치로 하락세를 보였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주가는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3배로 오른 이후 연간 매출 전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아서 월요일 연장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회사는 연간 매출 전망을 26억 8천만 달러에서 26억 9천만 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것보다 가이던 수를 오히려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예상치 기대감이 너무나 높게 혈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26억 8천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이던스랑 거의 부합하는 내용이죠. 그리고요. 애널리스트에 따라서 평균 32억 정도를 기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편 조정 영업이익 전망치는요. 8억 6천 8백만 달러에서 8억 8천만 달러 정도로 오히려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당초의 계획보다 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올렸다는 거죠.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평균적으로 8억 4천 6백 60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전망치 즉 가이던스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금 참여자들은요. 이거보다 더 좋은 수치를 기대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뉴욕에서 25.21달러로 마감한 후 연장 거래에서 1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을 잠깐 보시면 10.19% 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지난 12개월 동안 신제품 AIP를 통해서 200% 이상 급등하는 등 현재 테크 업계에서 AI 열풍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주식 중 하나다. 따라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피터트리 공동 창업한 팔란티어는요.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정부 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요.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증가하는 수요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CEO 알렉스 카프가 주주들한테 서한을 통해서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매에 대한 노력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도 전달을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국제 상업 비즈니스는요. 유럽에서 계속 역풍을 막고 있고요. 4분기에 이미 지적된 매출 추적의 결과로 인해서 분기 중에 전분기 대비 3%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요. 상업 부분인데 문제는 미국의 상업 부분은 너무나 좋은데 유럽 쪽이 흔들린다. 이게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회사의 비즈니스의 16%를 차지하는 유럽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 알렉스 카프가 어닝콜에서 이야기했고요. 유럽은 향후 몇 년 동안 GDP 성장률이 0%를 향해 미끄러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도 유럽의 경제가 굉장히 어둡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쉬운 해결책이 발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팔란티어는 엔지니어 주도의 부트캠프를 통해서 AI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데요. 이는 고객이 몇 달이 아닌 며칠 만에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원적인 절약이다. 이게 지금 다른 기업과 팔란티어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기업들은요. 세일제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하는데요. 팔란티어는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죠. 세일제 팀이 굉장히 작거든요. 따라서 세일제에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개발자를 더 고용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 기업들을 초청해서 직접 같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는 이러한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는 이러한 이벤트 덕분에 1분기 동안 미국 상업 고객사가 69% 증가하면서 262개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은 내년에는 상업용 매출이 정부 매출을 추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고객사의 숫자가 262개를 기록했다. 이걸 보면서요.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왜냐면요. 소프트웨어인데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요.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판매합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기업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범용 소프트웨어를 수십만 개의 기업에 판매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요. 굉장히 세일즈가 어려운 기업이었죠. 왜냐면 기업을 하나하나 만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판매하면서 고객사의 숫자가 100개에서 별 1개, 102개, 103개. 이렇게 굉장히 좀 거북이처럼 상승하는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AIP가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가 도드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의 1분기 정부 매출은 16% 증가한 3억 3,500만 달러였고요. 상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나 증가한 2억 9,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만딥싱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상업부부는 미국에서 40% 성장하며 또 한 번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 사업부와 정부 부분에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요. 1분기의 청구액입니다. 빌링지라고 부르는 거죠. 빌링지는 결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미래 비즈니스를 대변하는 빌링지가 지금 성장률이 2%에 그쳤다. 따라서 커먼셜 부분에 경고한 고객 추가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 가시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수는 늘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매출이 증가할 것인지 이거를 단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지만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할 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닝콜에서 지금 유럽 쪽의 상업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GDP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유럽 시장이 굉장히 약세를 보인다. 이게 두 번째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워렌 버핏은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보시죠. 일론 머스크는 버크셔스웨이의 회장인 워렌 버핏이 테슬라의 지분을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월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버핏이 테슬라의 지분을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된다. 따라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장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궁금한데요. 버크셔가 애플의 지분 감소를 공개한 이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지분을 13%나 이번에 정리를 했잖아요. 따라서 13% 팔았으니까 현금이 많이 남아도는데 이 자금으로 테슬라를 사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버핏이 테슬라를 인수할 것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머스크가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크셔스웨이의 연례 회의에서 버핏은요. 테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비용과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버크셔스웨이의 보험 운영 부사장 아지자이는요. 테슬라가 아직 이러한 자동화 노력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토요일에 있었던 버크셔스웨이의 연례 회의를 보니까요. 조만간 정말로 세대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렉 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떠나서도 사실 버크셔스웨이가 테슬라를 매수할 가능성이 지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워렌 버핏 그리고 버크셔스웨이는요. 가치 투자의 대가죠.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그리고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요. 주가에 비해서 가치가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기업을 그렇게 매수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예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워렌 버핏의 13F 파일 물론 이제 한분기 전입니다. 이제 조만간 새로운 파일이 보고가 될 것 같고요. 한분기 전에 발표됐던 50대 기업을 보시면요. 애플이 지금 50% 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13%를 이번에 팔아버린 거죠. 그 외에도 뱅커버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옥시덴탈 뭐 이런 종목들이 주를 이릅니다. 따라서 가치주 위자로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와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0.44%의 지분이 들어가 있고요. 스노우 플레이크는 전체 자금의 0.35%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요. 누 홀딩즈는 0.26%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목이 다 가치주인 것은 아니다. 성장주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네 종목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스노우 플레이크 그리고 네 번째 누 홀딩즈까지. 자 여기에서 지금 테슬라만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이 세 종목은 벅시에스웨이 즉 워렌버핏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 네 기업의 펀드멘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는 기업들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팅을 보시면요. 콘트 레이팅에 따르면 아직까지 펀드멘탈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네 종목 모두 보유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은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만 매수를 주고 있고요.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에만 강력 매수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뉴홀딩즈에 매수를 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테슬라에는 아직 홀드 즉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일단 콘트 스코어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진단해 보면요. 밸류에이션은 모두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콘트 스코어가 모두 보유에 머물러 있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콘트 시스템은요. 단 한 가지라도 F학점 혹은 D마이너스를 받으면요. 절대 매수 의견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 종목 모두 지금 F 아니면 D마이너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커다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장세를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가 A 그리고 뉴홀딩즈가 A플러스로 가장 좋고요.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을 보시면요. 테슬라와 아마존이 A플러스로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모멘텀은 현재 테슬라랑 스노우플레이크가 좀 떨어져 있고요. 아마존은 A 그리고 뉴홀딩즈가 A플러스로 단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PS의 리비전을 보시면요.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마존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지금 전망치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밸류에이션인데요. 네 종목 모두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잖아요. 자 PE레이셔를 포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80.51이고요. 아마존은 41.6입니다. 자 그런데 스노우플레이크는요.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뉴홀딩즈는 지난 분기에는 흑자를 기록했는데 다음 분기는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시오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현재 1년간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나 올라가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6배, 6배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죠. 물론 아마존의 3.26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긴 합니다. 하여튼에도 불구하고 스노우플레이크의 18.6 그리고 뉴홀딩즈의 14.9보다는 현재의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나 뉴홀딩즈는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긴 하지만 하드웨어에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업들을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셔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커다란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은 성장률입니다. 레비뉴, 매출을 기준했을 때 지난 1년간 성장률이 가장 좋은 종목은 뉴홀딩즈고요. 100% 이상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1년 동안 매출의 성장 기대치를 보시면요. 현재 뉴홀딩즈가 43%, 스노플레이크가 27%, 아마존이 11%, 그리고 테슬라는 13%입니다. 여기에서도 아마존보다는 오히려 테슬라의 매출 전망치가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에비타 가지고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에비타 수익률을 보시면 다가오는 1년 동안 뉴홀딩즈는 성장률이 없고요. 스노플레이크가 46.61%, 아마존이 28.69%, 그리고 테슬라는 1.81%입니다. 다음에는 넷인컴 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홀딩즈 27.8%, 스노플레이크는 마이너스고요. 아마존이 6.38%, 테슬라는 14.37%입니다. 따라서 수익률도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다. 정리를 해보면요. 물론 테슬라라는 기업은 버키스웨이, 그리고 워렌버핏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버키스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아마존, 스노플레이크, 뉴홀딩즈의 수치적 분석을 보시면요. 그렇게 커다란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버키스웨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시티라는 투자 기원에서 지금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한 어떤 반도체 주식을 추천하는지 추천주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회사 시티는 반도체 기업들의 3월 매출이 계절적 판매량을 훨씬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수치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업체에 따르면 3월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16.4%란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 15.7% 증가한 506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티의 예상치인 501억 달러를 상이하는 거고요. 전월 대비 플러스 12%, 전년 대비 14.1%를 증가 예상한 계절적인 예상치를 상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반도체는 순환주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번에 3월 매출이 전월 대비 그리고 작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상승 추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죠. 12% 대신 16.4% 그리고 14.1% 대신 15.7%나 3월에 반도체 매출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가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티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데날리 의견에 따르면요. 모든 반도체 제품이 계절적인 예상치를 상이했고요. 특히 아날로그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전월 대비 50% 증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전문용어가 나오는데요. 아날로그 반도체는 뭐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뭔지 좀 헷갈리잖아요. 저 역시도 반도체 굉장히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날로그의 반대말은 디지털이잖아요. 따라서 디지털 세계가 아니라 아날로그 세계를 구현하는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세계라는 것은요. 뭐 예를 들어서 소리라든지 온도 아니면 뭐 스피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절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뭐냐면요. 반도체인데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라는 얘기는요. 이 안에 반도체 안에 CPU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까지 포함이 돼 있다. 따라서 완전한 하나의 컴퓨터를 이루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지금 50% 이상 전월 대비 증가했다.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러한 데이터는요. 2H24 2024년 하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2024년 하반기에 아날로그 재고 보충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이제는 기업들이 재고를 다 써고 새롭게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룹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다라는 것이 베넬리의 의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날로그와 마이크로 컨트롤로 모두에서 강세를 보인 가운데 3월 재고 자산 제외 판매량은요. 전월 대비 무려 33.1%나 증가하면서 덴넬리의 예상치인 전월 대비 27.7% 증가와 계절적인 평균을 훨씬 상의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부분에 지금 회복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다. 이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나 디스크리트 제외 평균 판매가는요. 생각보다 초과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 10.1% 하락했고요. 따라서 가격은 생각보다 빨리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 우리가 디렘이라고 부르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가격의 상승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2024년에는요. 전년 대비 53%나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도 시티가 선정한 최고의 반도체 주식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밖에도 AMD, 브로드컴,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마이크로 칩 테크놀로지,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요. 제가 크리스토퍼 데넬리의 성적표를 첨부해놨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별 5개를 받고 있습니다. 8,805명 중에 654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상위한 7%, 8%에 속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죠. 석세스 레이스는 63%고요. 1년간 평균적인 수익률은 10.9%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크리스토퍼 데넬리가 커버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퀄컴은 홀드 의견을 받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NXP가 매도 의견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AMD는 바이죠. 12.9% 주가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온 세미컨덕터도 바입니다. 22%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 인텔하고 텍사스 인스루먼츠는 홀드에 머물러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바입니다. 24% 이상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목표 주가는 150이고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100달러의 목표 주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역시도 19%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8.2%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 이것이 크리스토퍼 데넬리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반도체 관련된 소식인데요. 앞에 기사에 등장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나옵니다. 앞에서 시티의 베넬이라는 전문가가 마이크론이 그의 탑픽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베어드라는 투자기관에서도 반도체 탑픽 리스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편입했습니다. 자 무슨 논리가 깔려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월요일에 투자회사 베어드는요.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평가를 업그레이드하고 최고의 반도체 탑픽 종목에 추가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4.73%나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베어드는요. 특히 최근에 주가 하락을 고려할 때 여전히 상당한 상승 기회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업그레이드는 시기상 기차를 조금 늦게 잡은 감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 조금 더 빨리 마이크론에 대한 평가를 업그레이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늦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메모리에 대한 다소 전례 없는 호황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애널리스트 트리스탄 게라가 얘기하고 있고요. 프리미엄 가격의 DDR5가 증가함에 따라서 디램 가격은 이전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HBM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년에 마이크론의 총 마진을 60% 이상으로 끌어들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HBM3이다. 이렇게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마이크론에 대한 등급을요. 2021년 3월부터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115에서 15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25%는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대역복 메모리. 고대역복 메모리가 바로 HBM입니다. 이 사용이 슈퍼사이클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2025년까지는요. 마이크론의 전체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 DRAM이죠. DRAM 매출의 20%를 아마 HBM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50%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고대역복 메모리다. 이렇게 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런지와의 인터뷰에서 주문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닷컴에 AWS를 꼽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에 HBM을 계속 주문할 것이다. 이게 한 가지의 논리가 되는 거죠. 또한 메모리 칩의 계약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수요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고객사들이 마이크론의 프리미엄 가격대와 더 나은 성능에 DDR5 메모리 칩의 주문을 늘리고 있다. 베어드는 최근 채널 확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지금 현재 수요가 너무나 좋고 가격도 계속 올라간다.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와 함께 마이크론은요.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샘테크와 함께 베어드의 최고 탑픽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요.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의 펀드멘탈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콘투스코어를 보시면 5점 만점에 3.47을 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5가지의 평가 기준에서 2가지가 D를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D, 그리고 그로스,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D플러스에 머물러 있거든요. 수익성을 보시면 C-, 그리고 모멘텀은 A플러스, 리비전,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멘텀과 리비전을 제외하고요. 나머지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달리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할 때는요. 이렇게 펀드멘탈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의 팩터 그레이드가 다 A로 바뀌게 되면요. 그때는 주식을 오히려 팔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펀드멘탈이 무너져 있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까지 역설적으로 해설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Fee Ratio를 Forward로 보시면 284배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계속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고요. 소요가 급등하면서 판매량이 늘게 되면 Pee Ratio가 계속해서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의 Pee Ratio가 막 20배, 15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그때는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멘텀은 너무나 좋겠죠.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개는 중립 그리고 15가지는 매수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10일 2평선, 20일, 30일, 50일, 100일, 200일까지 모든 2평선이 점령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부가지표도 굉장히 튼튼하다. 특히 Relative Strength Index를 보시면 아직까지 6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참 더 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50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면 현재 시장의 다른 기업들보다 추세가 굉장히 좋다. 따라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뉴스를 가장한 엔비디안 뉴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존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무려 9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4년에 걸쳐 이루어질 이 투자는요. 싱가포르에 대한 AWS의 투자를 배로 늘리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증가하는 고객 수요를 충족하고요. 또한 인공지능 채택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아마존이 화요일에 밝혔습니다. 대규모 서버 공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서 임대용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스토리지를 판매하는 AWS는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 투자의 대부분은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AWS 뿐만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과 같은 다른 테크 기업들도요. 6억 5천만 명이 넘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또한 미중 간의 긴장 속에서 지정학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싱가폴 투자를 포함해서 AWS는요. 올해만 해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 미국의 지역에서 약 3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해 왔습니다. 거기에 말레이시아와 태국에도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따라서 제가 왜 이 뉴스가 아마존 뉴스를 가장한 엔비디아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싱가폴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WS를 확장하는데요. 그 얘기는 데이터 센터를 확장한다는 거죠. 따라서 엄청난 GPU가 계속해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존뿐만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아마존의 최대 라이벌인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지난주에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투자 그리고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현지 경제를 순방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기사가 지난주에 연달아 보도가 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네시아 AI와 클라우드에 17억 달러를 투자한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말레이시아 AI 투자에 22억 달러를 약속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의 첫 번째 애저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단 한 주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엄청난 새로운 발표를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했거든요. 자 거기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아마존이 싱가폴 그리고 여러 지역에 대한 발표를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요. 오히려 GPU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엔비디아의 수요는 줄어들긴커녕 오히려 성장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인다. 따라서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엔비디아 주식의 모멘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3.77%나 올라갔죠.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테크니컬로 다시 들어가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도요. 지금 매도를 주장하는 지표는 없습니다.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6가지가 바이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렐러티브 스트랭스 인덱스도 적당합니다. 60이거든요. 따라서 50을 초과하게 되면 지금 현재 모멘텀이 뛰어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7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매수도 아니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달릴 수 있는 모멘텀이 확립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시킹알파 툴을 이용하면서 각 종목에 대한 분석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시킹알파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은 20% 할인 링크를 활용하셔서 하루빨리 시킹알파의 가족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한 가지의 분석 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불리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시킹알파 활용하시면서 같이 미주온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